한국 단편 소설 이야기 안나가 읽어주는 한국 단편 소설 이야기 정조와 약가 최주부는 조그마한 디촌이 모시고 있기에도 오감할 만큼 유명한 의원이다 읍내 김찬반댁 손부가 산후증으로 가슴이 치밀어서 금일금일 운명할 것을 단 약세첩에 돌린 것도 신통한 일현이와 더구나 조보국 댁 젊은 영감님이 속병으로 해포를 고생하여 경양의 명인은 다 불러보았으되 그래도 효엄이 안나니까 그 숱한 돈을 들여가며 서울에 올라가 병원인가 한 대에서 여러 달포를 몸져누어 치료를 받았으되 필경인은 앙상하게 뼈만 남아 돌아가게 된 것을 이 최주부의 약 두 재를 먹고 근치가 된 것도 신기한 이야기거리다 이촌에서 저촌으로 그야말로 궁둥이 붙일 겨를도 없이 불려다니고 심지어 서울 출입까지 항다만 있었다 애병 얼음병 속병 헐미할 것 없이 그의 손이 닿는 데는 마치 귀신이 붙어 다니는 것처럼 신통한 효력을 내었다 맥도 잘 짚고 침도 잘 넣고 헐미도 잘 쬐고 백발백중하는 그 탕약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무슨 약으로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의 고약이야말로 세상에 둘도 없는 명약이었다 나무하다가 낯에 베인 손가락 모 심게 하다가 거머리한테 물리고 그대로 발이 짓물러서 썩어 들어가는데도 그의 고약 한 장이면 씻은 듯이 나았다 광난을 만나 금방 수족이 차고 맥이 얼어붙는 것도 그의 치만되면 당장에 돌린다 그 중에도 아낙네 사이에 더더욱 평판이 좋았다 그의 빼어난 제조는 부인병 더욱이 젊은 부인병에 더욱 빛났다 김찬판댁 손부에게 발의한 것과 같이 산후증에 더욱 묘를 얻었지만 대아증, 오줌소태도 역락 없이 고쳐주고 더욱 놀란 것은 애를 뱉해도 못하는 여자라도 그 약을 한두 재만 먹으면 흔히 옥동같은 아들을 쑥쑥 낳아 내드리는 일이다 그는 금년에 간당 50살이다 50살이면 우연만한 늙은이라 하겠으되 머리에 흰 털 하나 없이 검은 윤이 지리르르 흐르는 듯하다 삶아 넣은 개딱지 같은 시뻘건 얼굴빛과 방울빛과 같이 둥글고 큼직한 코는 언제든지 기운 좋고 혈은 좋아 보였다 수십 년을 두고 많은 인명을 살려낸 공덕인지 본래 먹을 것 없던 그가 이제 와서는 벼썸이나 추수도 받게 되어 허리띠가 너룩해져서 여간 환자는 잘 보지도 않는다 교근을 들이대든지 읍내 인력거가 나오지 않으면 그는 좀처럼 동하지 않는다 그러나 젊고 반죽을 해 한 여자 환자에게만 옛날 친절이 아직도 쇄하지 않았을 뿐이다 망할 자식 병을 안 보려거든 약국을 집어치우지 그에게 거절을 당한 환자가 덜어는 붕괴하였다 약국을 집어치우면 개집은 뭘로 호리누? 이렇게 빈정되는 산에도 하나씩 둘씩 늘었다 그러나 오늘날 와서는 이 괭이 상판만한 디촌에 있어서는 그는 비단 명의일 뿐만 아니라 어엿한 지주님이요 부자이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그를 이러니 저러니 지비하는 사람은 생기지 않았다 여름 새벽 부지런한 그는 일찌거니 농고에 물이나 마르지 않았나 하고 머슴들을 데리고 휘이 한 바퀴 돌아오니까 마당 한가운데 개처럼 쭈그리고 앉은 여자의 모양을 발견하였다 누구냐? 그는 무망 중에 불러보았다 쭈그리고 앉았던 그 그림자는 깜짝 놀랜 듯이 몸을 일으켜 저, 선생님, 좀 모시러 왔어요 메인목이 짜내는 듯이 대답하였다 또 왔나? 그는 속으로 생각하고 불쾌한 듯이 성큼성큼 걸어 사랑방 겸 약방으로 쓰는 뜰 아랫방으로 들어가며 요새 모심기에 바빠서 못 가겠는걸 뱉는 듯이 한마디 던졌다 그는 이런 청자꾼의 진절머리가 났다 명의를 청하러 오면서 탈 것도 안 가지고 타박타박 걸어가자는 이따위 예절 모르는 축둘가는 정말 말하기도 싫었다 졸리다가 못해 가서 볼라치면 오막살이 단칸방에 병자인지 뭐인지 귀신이 다 된 것이 끙끙 앓는 소리나 지르고 돼지 새끼처럼 발가숭이 애들이 쉬파리떼 모양으로 엉글덩글하고 좋은 약을 써서 고쳐주어도 약값은 을에 떼어먹는 법이다 쭉 해야 닭 한 마리, 계란 꾸러미나 또는 담배줄이나 가져올 뿐이다 이것은 그래도 염치 있는 패지만 어떤 작자는 시별에 시끌고 가서 밥 한술 대접하는 법 없이 쫄쫄 굶겨보내기가 일수다 한껏 대접이라야 땅이 꺼지는 한숨과 쇠오줌같이 질금거리는 눈물과 귀가 아픈 치사인사다 그것들은 사람에게 한숨과 눈물이 진수성찬인 줄 아는 모양이다 더구나 오늘날은 나도 당당한 지주님이 아니냐 쟤까지 자긴 따위가 이리 오너라 가너라 건방지기도 본 수가 있지 않느냐 저희들 주제에 약이다 뭐냐 개발에 다 가리지 그는 이런 청자꾼을 만날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리고 재물에 욕지개가 났다 오늘 식정 꼭두에 들이닥친 이 여자도 그런 따위 환자집 사람인 것은 얼른 보고도 깨달을 수 있었다 제 방에 들어온 뒤에도 그는 불쾌한 감정을 걷잡을 수 없었다 못 가겠다고 거절을 하거든 냉큼 돌아나가 주었으면 피차에 편할 텐데 마치 진흙탕에 툭 그리는 개처럼 추근추근하게 졸라대는 데는 더군다나 사람이 죽을 지경이다 그 여자도 만일 가지 않거든 머슴을 불러 몰아내는 수밖에 없다고 배짱을 정해두었다 선생님 한시가 바쁩니다 아무리 일이 바쁘셔도 잠깐 가서 보아주셔요 어느 틈에 그 여자는 사랑 밑창 앞까지 온 모양이다 그는 문도 열어보지 않았다 글쎄 일이 바빠서 못 간다고 해도 그래 의원은 둘째 마디부터 화증을 낸다 못 가시면 어떡합니까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시고 잠깐만 가봐주셔요 그 여자도 상상한 대로 끈적끈적하게 조르는 패다 어떡하다니! 하고 벌컥 성을 내려다가 그래도 채무가 그렇지 않아서 점잖은 가락으로 의원은 딱하다는 듯이 자랑치는 듯이 헛웃음을 쥐었다 하! 그야 그렇지요 청자꾼은 제 말 그대로 인사성도 없이 시인하는 것이 더욱 제 자존심에 거슬렀다 그렇지만 사람 앓는 것을 보고 어찌 약한 첩도 안 있어 봅니까 그 여자는 솔직하게 제 마음먹은 그대로 실토를 하면서 말끝이 어디로 돌아가는지 모르는 모양이다 명이고 뭐고 별다른 기대도 않고 다만 인정해 약이나 좀 써보자는 수작이다 의원은 화증이 나다가 못해 본배 없는 것들이란 아이고 할 수가 없어 하고 속으로 어이없이 웃었다 약한 첩? 그러면 병증세를 말하오 약을 지어주게 의원은 큰 맘을 썼다 식전 꼭두부터 졸리기도 싫고 끄들거려서 단인이보다 거지에게 동전 한 푼 적선하는 셈치고 약한 첩으로 쫓아보내는 것이 상책이라 생각하였다 의원은 그제야 영창을 열었다 아직 해는 뜨지 않았으되 여름의 아침빛은 신선하게 밝았다 그 때쟁이는 서슴치 않고 영창 한복판에 뚜렷이 얼굴을 나타내었다 굶주림과 고역에 시달린 탓이 되어 얼굴빛은 핏기 하나 없이 백지장 모양으로 헬숙하다 그러나 그 반달 모양을 그린 새까만 눈썹 그 밑에서 문틈으로 엿보는 새벽빛 모양으로 맑고 시원한 눈 동그스름한 앳된 입모양은 아직도 그 나이 스물을 얼마 넘지 않은 것을 아르킨다 청작군은 의외로 젊고 아름다웠다 그 여자는 슬쩍 의원을 쳐다보다가 말고 고개를 다소곳하여 아니에요 병자도 새님 한번 배웁기가 소원이고 동네 사람들도 선생님께만 보이면 고칠 수가 있다고 해서요 세상 없어도 모시고 가야 돼요 조금도 꾸밀 데 없는 말시건만 그 목청은 어데까지 곱고 보드라운 것을 새삼스레 느꼈다 최주부는 어여쁜 청작군의 위아래를 훑어보며 대관절 집이 어데요 왜 그 동리를 모르셔요 예서 한 심리 안팍밖에 안 돼요 집을 묻는 것이 가겠다는 뜻인 줄 알고는 청작군의 얼굴에는 기쁜 빛이 살짝 돌았다 심리 안팍? 여름에 가찹지 않은 길인데 하고도 의원의 눈 가장자리는 스르르 풀렸다 그래 밤을 도와왔어요 낮에 가시자면 더우실 듯해서요 하고 어여쁜 여자 눈은 안심한 듯이 해주기 웃낸다 너무도 생각하십니다 하려다가 한 번 집가를 빼놓으라고 암만 해도 너무 먼걸 의원은 입맛을 쩝쩝 다시면서도 그의 눈길은 청작군의 헤어진 광당포 적삼 속으로 군데군데 드러난 흰 살 위를 헤매었다 그 여자는 그 눈길을 느끼자 두 손으로 부끄러운 듯이 제 가슴을 여미며 의원의 눈치를 지레 짐작하고 약값은 세상 없어도 해드리겠습니다 자배기도 한 개 남았고 농작도 하나 있답니다 그걸 다 팔아서라도 약값은 만들어 드릴게요 하고 그 맑은 눈이 스르르 흐려지며 금방에 눈물이 걸신걸신해진다 약값은 무슨 약값 그럼 좌우간 가보지요 대관절 알른이는 누구요 우리 우리 아이 아범이예요 그 여자는 괴었던 눈물을 그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언제부터 알았어 흉년들도 온 재작년 겨울부터 시름시름 알았답니다 금년 봄 들고는 아주 몸져 누웠어요 그거 안 되지요 의원은 눈을 크게 떠보았다 여기서 그 동일을 가려면 고개를 하나 넘지요 한 오리장정이나 사람의 그림자도 없지 않소 그래요 밤에 올 적에도 행여 호랑이나 만날까 보아 가슴이 조마조마했답니다 그 여자는 어린애처럼 웃는다 의원은 부산하게 세수를 하고 망건을 쓰고 몇 가지 약을 주섬주섬 집어넣은 후 처음보다는 아주 딴판으로 선선히 길을 떠났다 환한 광명이 쫓기고 열버지면서도 시랑개는 새벽역의 꿈길처럼 아직도 산허리와 논뚜렁에서 어릿어릿하다 파랗게 깔린 모와 뿌요스름한 논꼬 사이에 움직이는 흰 점은 새벽에 일어난 논꾼들이라 처음 눈뜬 새들이 가진 노래를 종알거릴지 음메하고 어미 찾는 송아지 울음이 무겁게 들려온다 그리고도 바쁘고 종용하고도 시끄러운 농촌의 처다침 집신이 푹푹 젖는 논뚜렁길을 걸어온 지 한참 만에 그들은 M 고개의 기슬기에 다다랐다 오른편으로 소나무의 잔목이 공성하다 못해 석산을 끼고 올라가노라면 왼편으로 그리 까풀막지 않은 낭떠러지의 여울물이 발 아래서 소리치고 뻐근하게 덮인 풀 사이에 실날 같은 흰 길이 꼬불꼬불 원을 그리며 뺑뺑이를 돈다 청작군은 앞서고 의원님은 뒤를 따랐다 고개를 두어 모릉이 돌았을지 일찍 뜨는 여름에는 어느 틈에 그 불덩이 같은 얼굴을 나타내었다 뜨거운 볏살은 축축하고 시원한 그림자를 휘몰아쪄치며 우거진 가지와 잎새의 푸른 바탕에 영롱한 광선을 그린다 풀끝에 맺힌 이슬들은 얼마 안에 으스러질 제 운명에 마지막 광채를 바라는 것처럼 은가루같이 번쩍인다 짧은 밤 사이에 가까스로 몸을 식힌 길바닥은 벌써 훈훈하게 달기 시작한다 최주부의 눈은 아까부터 앞서가는 이의 잔등이 땀이 베인 것을 놓치지 않았다 땀이 여러 번 결은 그 광당포 적삼은 땀에 대한 아무런 저항력도 없는 것처럼 살에 착 달라붙었다 처음에 접시만한 언저리가 주발만해지고 사발만해지고 자꾸 번져나간다 그 둥그스름한 어깨에도 돈짝만한 살구꽃이 피었다 청자꾼의 등에 살구꽃이 피는 모양으로 의원의 가슴에는 불꽃이 이글이글 타올랐다 숨이 턱이 닿고 발 한 자웅마다 이마에서 땀 한 방울씩 떨어졌다 그러나 청자꾼은 제 등에 땀 뱀 줄도 모르고 제 뒤에 누가 따라오는 것도 잊은 듯하여 뒤도 한 번 돌아보지 않고 두 다리가 잽싸게 놀며 종종 걸음을 친다 여보, 여보 아줌모네 우리 좀 쉬어갑시다 사람의 그림자란 얼신도 않는 고개를 네모롱이나 돌았을지 뒤선이는 숨을 헐떡거리며 부르짖었다 앞선이는 그제야 잠깐 얼굴을 돌린다 구슬 같은 땀방울이 맺힌 발그레한 얼굴 뒤뚝 모양으로 앞섭도 착 달라붙어서 뚜렷이 드러난 가슴의 윤곽 한 움큼에라도 쉬어질 듯한 가는 허리 최주부는 핑핑 내어둘리는 듯이 눈을 슴벅슴벅하다가 그대로 풀밭에 주저앉았다 환자의 아내는 민망한 듯이 딱한 듯이 서성서성할 뿐 덥지 않아요? 이리 와 좀 쉬시오 여전히 그 붉은기 도는 눈을 슴벅슴벅하면서 커다란 줄부채를 헐헐헐 부치다가 갑자기 제 앉은 자리가 바로 길까요? 햇살이 너무 부신 것을 깨닫자 깔았던 고이 뒤를 툭툭 털고 여기 볕이 두는군 하면서 그늘을 찾는 빙계로 상기슥 풀밭으로 휘적휘적 기어올랐다 사람 발자국이 별로 밟지 않은 풀밭은 아름다웠다 파란 쿠션을 깔아놓은 듯한 잔디도 좋거니와 바위에 얼굴을 덮은 담쟁이에 오불오불한 붉은 줄기 가진 병꽃풀 좁쌀만한 한 수요도 없는 흰꽃을 머리에 이고 기름기름하게 뻗은 대나물에 석축합에 암칠 어여쁜 패랭이꽃 이름은 사나우나마 가련한 파란꽃에 있나 달기 씨끼비 노란 뿌리를 내염인 백화파들 제각기 다른 풍경으로 사람의 눈을 이끈다 다홍의 분홍의 자주의 연두에 희고 누르고 혹은 굵게 가지각색의 이 자연의 비단 최주부는 앞으로 담쟁이에 얽힌 바위가 가리고 뒤로는 소나무숲이 비옥하게 푸른 그늘을 던지는 아늑하고도 포근포근한 잔디밭을 필경 발견하였다 그는 거기 펄썩 주저앉으며 기슭 아래서 망설이는 청작군을 불렀다 하, 여기가 참 시원하군 이리와 잠깐만 쉬어갑시다 청작군은 민망한 듯이 또는 난처한 듯이 얼마쯤 주저주저하다가 필경 올라오고 말았다 먼저 자리 잡은 이는 얼른 제 옆자리를 손으로 한 번 쓰다듬어 보고 뒤에 온 손님에게 안질한 뜻을 보였다 그러나 환자의 아내는 그 옆으로부터 한간쯤 떨어져서 금방에 날아갈 듯이 쭈그리고 앉았다 그렇다고 그 여자가 의원을 의심한다거나 못 믿어워하는 기색이 털끝만큼이라도 있다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갈 길이 바쁜데 1분 1초를 이러고 보내는 것이 민망한 눈치였다 거기가 얘보담 나아요 의원은 드러내놓고 부둥부둥 가까이 갔으되 본능적으로 몸을 흠짓할 뿐이요 환자의 아내는 조금도 경계하는 빛이 없었다 왠 땀을 그렇게 흘리요 너무 귀여운 모양이구먼 의사는 물끄러미 어여쁜 청자꾼을 쳐다보다가 벼랑간에 이런 소리를 하며 땀이나 씻어줄 듯이 오른손을 번쩍 들다가 말고 어데 맥이나 좀 짚어볼까요 하면서 이번에는 왼손으로 그새 새끼 같은 손목을 잡아당겨 제 무릎 위에 놓았다 여자는 앞니마 머리칼이 사내의 불덩이 같은 뺨을 스치며 앞으로 잠깐 쓰러진다 법대로 의사의 식지와 장지가 나란히 환자의 맥 위에 놓이자마자 문득 아귀센 두 손을 가늘게 떠는 손목을 움켜쥐었다 그러자 여자는 벼랑간에 독수리에 채인 새 새끼 모양으로 깜짝 놀라며 손을 빼려 할 겨를도 없이 소뚜껑 같은 검은 두 손으로 또다시 땀에 촉촉하게 젖은 여자의 가슴에 구렁이처럼 휘강겼다 그 여자의 얼굴은 어데까지 맑고 깨끗하였다 한군데 흐른 점도 없고 흥분된 기색도 없다 슬퍼도 안커니와 분해도 않는다 새파란 입새로 새어 흐르는 햇발처럼 명랑하다 바람기 없는 공중에 뜬 나비의 나래와 같이 조용하고 풀끝에 맺힌 이슬 모양으로 영롱하다 꼭 아까 모양으로 앞장을 서서 다시금 종종걸음을 칠 뿐이다 도리어 최주부가 겸연쩍었다 조금 더 앙탈이라도 하였다면 하고 웃는다 정조관념이란 약에 쓰려도 없고 아무한테나 몸을 맡기고도 눈꽃만한 부끄러운 마음을 모르는 것이 불쾌하였다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어 속으로 제법 기탄까지 하였다 가다가 심심하면 쫓아가서 손도 쥐어보고 뺨도 만져보았건만 그 여자는 그의 하는 대로 맡기고 눈썹 끝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물결 치는 대로 떠나가는 부평초와 같이 걸리면 멈추고 놓이면 또 흘러갈 뿐이다 하늘가에 흐르는 흰 구름 모양으로 모든 것이 무심하고 심상하다 마침내 그들은 다 쓰러져가는 오막살이 삽장문 앞에 섰다 얘가 우리 집이에요 하염없이 웃어 보인다 의원은 재지은 죄미천으로 머리끝이 쭈뼛쭈뼛 하는 듯하며 발 들여놓기가 서먹서먹하였다 문득 여자의 손가락이 사내의 손목에 쇠꼬챙이 같이 박혔다 어서 들어가셔요 우리 아범은 꼭 곤쳐주셔야 말이지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날 줄 아셔요 하는 나직한 말소리가 의사의 등골에는 찬물을 끼얹는 듯하였다 의사는 허둥지둥하는 발길로 삽자간에 끌려 들어섰다 수숫대로 친 담도 반 넘어 쓰러졌고 집이래야 반토막인데 툭 꺼져서 나려앉으려는 지붕은 몇 해를 이지하는 듯 명색 부엌 한 칸에 거기 잇따라 기역자로 방 두 칸이 형용만 남았는데 황토로 발라놓은 벽에 엉걸음이 턱턱 갈라져서 덜어는 떨어지고 덜어는 주둥이를 쳐들고 떨어질 때를 기다린다 대꽃쟁이로 얼기설기 엮은 데에 신문지를 되는 대로 발라놓은 명색 방운을 열고 들어서니 매콤한 냄새가 첫째 코를 엄습한다 그 다음엔 차짜리 깐 방바닥과 신문지 벽에 진을 치고 있던 파리들이 웽 하면서 새로 오는 사람에게로 달려든다 또 그 다음엔 거미같이 마른 네댓살 되는 발가숭이 계집애가 양초 자루만한 다리를 비비 꼬는 듯이 쭈적쭈적거리며 엄마! 소리를 내자 대번에 삐죽삐죽 울기 시작한다 방 아랫목엔 환자가 우통을 벗고 배 위에만 헌 누더기를 걸쳤는데 울퉁불퉁하게 드러난 뼈가 가죽 한 겹을 남겨놓고 가까스로 얽매여 있는 듯 이마점만 불쑥 높고 뺨과 턱 언저리는 훑은 듯이 쪽 발랐는데 만일 뚜룩뚜룩하는 큼직한 눈이 없었던 듯 아무래도 해골로밖에 안 보게 되었다 아내와 의사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상반신을 일으키려던 그 환자는 아내의 보드라운 손길에 다시 누웠다 더 치시면 어쩌자고 고, 고맙네 그 먼 델 갔다 와서 그래, 모시고 왔지? 아휴, 저 땀봐 개똥아, 어머니 부채 찾아들여라 하고 제 어린 딸에게 명령한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며 치마 꼬리로 땀을 씻고 문득 제 얼굴을 그 해골 다 된 얼굴에 문지르며 훌쩍훌쩍 운다 왜 울어? 이제 의원님 오셨는데 약 먹으면 나 할 텐데 환자 또한 목이 메인다 뼈만 남은 꼬치꼬치 마른 남편의 손은 아내의 흐트러진 머리칼을 쓰다듬는다 세상 없어도 나을 테야 안 죽고 살아날 테야 울지 말아요, 울지 말아요 그들은 몇 번이나 이러고 서로 울며 위로하였던고 그런데, 여보셔요 내가, 죄를 아내는 더욱 느껴온다 운무게에 서성서성하고 있던 죄인은 그 소리에 가슴이 뜨끔하였다 그 방울 같은 코끝에 땀이 또 한 방울 맺혔다 여보, 죄가 무슨 죄예요? 저 선생님을 좀 앉으시게 하오 아내는 말대로 선뜻 일어나 운묵으로 오더니만 제 치마자락으로 사짜리를 훔친 후에 이리 좀 앉으셔요 하여 의원을 앉히고는 다시 남편에게 왔다 저, 선생님 모시고 오다가 저 선생님 말씀을 들었어요 집에 모시고 온 데야 약값 드릴 거리도 없고 당신의 병은 세상 없어도 고쳐야 되겠고 말끝은 다시금 눈물에 흐렸다 아까부터 바늘방석에 앉은 것 같은 최주부는 그 말에 회오리바람이 몸과 마음을 휩싸고 뒤흔드는 듯 하였다 금시로 저 해골바가지가 이를 푸드득 갈고 일어서며 날카로운 칼로 제 목을 푹 찌를 것 같았다 그러나 환자의 대답은 그야말로 천만 뜻밖이었다 자, 잘했어 한마디 하고 그 세 새끼 같은 팔뚝으로 아내를 제 가슴에 쓸어안고 흑흑 느낀다 최주부는 제 눈과 제 귀를 믿을 수 없었다 세상에 귀괴한 일도 있고는 볼일이다 이왕 지사 정조를 깨뜨렸거든 그 비밀일랑 제 속 깊이 감춰둘 일이지 그것을 샅샅이 남편에게 꽂아 바치는 년도 년이오니와 뻔뻔스럽게 그런 소리를 드러내놓고 지껄이고 제 정부조차 버젓하게 데리고 온 계집을 잘했다고 위로하는 놈도 놈이 아니냐 이윽고 두 남녀는 떨어지며 청작군은 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또는 마땅히 할 일을 하였다는 것처럼 화난 얼굴을 의원에게로 돌렸다 병을 좀 보아주셔요 의원은 두근거리는 가슴을 간신히 진정하고 정중하게 맥도 짚어보고 병날미도 들어보았다 재작년 한지에 붙이던 논 열맞이기가 다 타버리고 초수마당에서 빗자루만 털게 된 뒤로 굶기를 밥 먹듯 하였고 작년에는 그 논마저 떨어져서 농사도 못 짓고 품파리로 그날그날을 지내노라니까 점점 병이 더 쳐서 오늘날 이 지경에 이른 것이라 한다 그것은 갈 데 없는 부족증이다 기열부족, 원기부족에서 생긴 병이니 의원의 양심은 초제 몇 첩 가지고는 도저히 돌릴 수 없는 병임을 아르켰다 의원은 제가 가지고 온 약재를 골라서 보안탕 세 첩을 지어주고 이 병은 매우 뿌리가 깊으니 여간 나첩으로는 낫지 않을 터인즉 감히 안 십전 대부탕을 한 재는 먹어야 되겠다고 그 약을 지으려면 약재를 가져온 것이 없음에 돌아가서 지어 보내겠다고 설명해 드렸다 이왕 지은 허물이니 손에는 보더라도 약한 재쯤은 삭쳐버리고 한시바비 이 괴상한 자리를 떠나려는 배짱이었다 그러나 그렇게 풀기 없이 제 팔뚝에 쓰러졌던 그 계집은 인제와서는 여간 악유가 생 것이 아니다 제 남편의 병을 고쳐주기 전에는 한 발자국도 여기서 움직이지 못한다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얼마든지 약을 써서 기어이 병뿌리를 빼어놓아 보낼 터이다 약재가 없으면 적어주면 몇 차례라도 넘나들며 가겠다고 악질을 쓴다 의원은 환자집 의견에 안이 복정할 수 없었다 입맛을 쩍쩍 다시면서 쪽지를 적어주고 환자의 아내는 심리 안팎기를 한숨에 뛰어가고 뛰어왔다 밤이 되었다 병자와 의사가 자는 방엔 사짜리 한입으로 칸을 막았다 난 선생님을 모시고 잘까요? 아내는 서슴치 않고 예사롭게 남편에게 묻는다 아, 그래 그러구려 개똥이는 내 옆에 갔다가 놓이고 임자는 그리로 건너가구려 남편도 제가 먼저 말할 것을 잊었다는 듯이 대찬성이다 그 수작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내는 실행한다 저녁 먹던 맛에 우빵에 고라떨어진 개똥이를 환자방으로 갖다 놓이고 자기는 의원의 곁에 와서 눕는다 이번에는 의원의 몸이 오그라붙는 듯 하였다 그는 일부러 큰 소리로 괴이한 일이로군 아까는 내가 환장이 되어서 그랬지만 다시야 그럴 수 있어? 병자를 두고 딴방에 자다니 하고 제법 점잔을 빼보았다 괜찮사와요 괜찮사와요 남편은 마치 손님에게 밥이나 권하는 듯이 아내와 같이 자기를 권한다 아내도 남편의 지지 않기에 손님의 사양은 귓결에도 넣지 않으려 한다 옷까지 훌훌 벗어버리고 옆에 착 갈라붙어 누우며 머리맡에 놓인 손님의 부채를 찾아들더니 더우시지 않으셔요? 하면서 헐헐 붙여준다 아무리 사양을 해도 손님이 잠들기 전에는 부채질을 쉬려고도 하지 않았다 열흘 동안이나 최주부는 정말 땀을 빼었다 굴속 같은 방안 밤마다 예사로 벗고 눕는 환자의 아내 산나물의 좁쌀나들 눈에 겨우 띄리만큼 띄운 죽물 눈꽃만치 남은 양심의 가책 기괴한 광경에서 오는 불안 감옥살의 고통도 이렇게 지긋지긋하진 않을 듯 싶었다 다행히 환자는 약발을 잘 받았다 약한 첩 들어가 보지 못한 장과 위에는 인삼과 녹용이 그야말로 선약 같은 효엄을 드러내었다 최주부는 하루 바삐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이에타산도 모조리 잊어버렸다 제 돈을 들여 당마리도 사서 고아 먹이게 하고 나중에는 제 집 쌀까지 가져오래서 이 밥을 지어 먹이도록 하였다 환자의 회복은 하루가 다르고 한시가 달랐다 열흘이 됨에 기동도 마음대로 하게 되고 뼈만 남았던 몸에 살까지 뿌옇게 찌게 되었다 마지막 날 새벽에 잠을 깨어보니 제 옆에 누웠던 환자의 아내가 없었다 사짜리 한 입 너머로 그들의 속살속살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제 가슴도 두두룩 하시구려 아내는 남편의 가슴을 만져보는 모양 가슴뿐이야? 자 이 팔을 만져봐요 제법 살이 올랐지? 오늘이라도 농산일을 하겠는데? 안 돼요 아직 안 돼요 좀 조리를 더 하셔야죠 또 병안이 더 치시면 어떡해요 아내는 질색한다 이제 다시는 병이 안 날 테야 이젠 두 주먹 쥐고 벌지 그래도 입에 들어가는 것이 없으면 도적질이라도 할 테야 안 굶으면 병이 안 나겠지 이번엔 꼭 죽을 줄 알았더니만 임자 덕에 살았지 별소릴 다 하시는구려 그래 조금도 꺼림직하지 않으셔요? 무엇이 꺼림직하단 말이요? 저 남의 아집었네 하고 같이 잤잖아요 백날을 가지자면 무슨 일 있나? 내 병 때문에 임자에게 귀찮은 노릇을 겪게 한 게 애연할 뿐이지 그래요 나도 그런 일 당하면서도 조금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처음엔 가슴이 좀 두근거리더만 무슨 짓을 하든지 당신 병만 나시면 그 뿐이라고요 그럼 서로 위해서 하는 일이 부끄러울 것이 뭐람? 그들의 수작은 아침에 제깔거리는 새 모양으로 흐리고 터분한 점은 도무지 없고 어디까지 명랑하고 어디까지 상연하다 그때 개똥이가 자다가 무엇에 놀랜 듯이 삐 하고 온다 왜? 왜? 하고 애 달래는 소리가 나더니 사짜리를 걷어치우며 조심조심 건너온다 그날 아침 최주부는 놓이게 되었다 환자도 개똥이를 안고 문 밖까지 전송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최주부는 연암은 걸음 걸어가다가 고개를 돌이키니 두 내외는 아직도 나란히 살인문턱에 서서 자기의 가는 양을 바라보고 있었다 때마침 그들은 떠오르는 햇발을 담복 안고 있었다 의조끼에 나란히 서 있는 그들의 얼굴에는 광명과 행복이 영롱하게 번쩍 있는 듯 하였다 저런 것들은 정조도 모르고 질투도 모르는 모양이지 최주부는 눈이 부신 듯이 얼른 고개를 돌리며 혼자 중얼거렸다 잘 들으셨나요? 그러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안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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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